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최근에 세대 갈등이니 뭐니 해서 무슨 세대 무슨 세대 하고 명명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명명들이 논란도 덩달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자꾸 MZ세대 MZ세대 하니까 안 그래도 Z에 해당하는 세대도 아니 우리 자꾸 M세대랑 묶지 말아달라 이러고 있죠?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묶은 것 같은데 해외 쪽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온갖 검색을 해봐도 MZ를 한 세대로 묶어서 논문을 쓰거나 기사를 쓰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쩌다 검색 결과가 걸려도 한국 논문이나 기사뿐입니다. M세대는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뜻하고 Z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칭합니다. 즉 M세대는 Z세대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많게는 4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갈등은 우리 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해외에서도 부머대 주머대결로 엄청나게 밀도 많고 서로 놀림도 많이 합니다. 부머 세대는 45에서 65년생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줄여서 부머 세대라고 하죠. 이를 놀리기라도 하듯 Z세대를 부머에서 B를 Z로 바꾸어 주머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즉 주머 세대는 부머 세대가 힘들었던 적이 뭐가 있냐 히피 세대 아니었냐 우리의 힘든 거 공감 못하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계속 성장만 했는데 이러고 있고 부머 세대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거 없이 다 갇혀진 세대였어서 힘든 걸 모른다 또는 노력을 안 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껴있고요. 밈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대 주머까지 존재하는 것만 봐도 일단 영어권 문화에서는 분명히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좋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 이런 팩트체크에 예민하신 분들은 진작에 찾아보셨을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Z세대 뒤에 온 애들은 뭘까 궁금하신가요? 저는 구독자라면 미리 준비되어 있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또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친구들이 이미 1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알고 있긴 해야 됩니다.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벳 끝글자인 Z를 마지막으로 다시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출생한 아이들을 포함해 2020년대 중반까지 출생하게 될 아이들을 포함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21세기에만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첫 세대입니다. Z세대라고 하더라도 90년대 말 중세년까지는 포함했으니까요. 보통 밀레니얼들의 자녀이고 일부 Z세대 자녀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파 세대는 아예 구시대적인 문화를 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얘기하는 카세트 테이프 CD 플레이어 2G 폴더폰 혹은 웹 1.0 기술들과 물리적 키보드 마우스까지도 발전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예 모두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이어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아마도 베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라고 하는 이유는 세계의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대를 부르는 호칭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널은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제작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j at 저널.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